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마크헬스퍼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연합훈련 연기와 관련해 지금 준비태세는 좋은 상태지만 장기화될 경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이란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헬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하는 화상 대담을 통해 자신은 매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는다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전략은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규모 미한연합훈련 등이 유예됐지만 중대규모 단위의 훈련은 지속하면서 실전 상황에 대비한 능력은 계속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함정 등 역외 전력자산과 훈련 연계를 통하면서 이 같은 준비태세 능력을 보완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다만 한반도에서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오늘 밤에도 싸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최근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이란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지만 북한과 이란은 기존 양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국가, 군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전선 지휘관들에게 기민함을 유지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이란 등을 증가하는 실제적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들 내 나라를 불안정한 국가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무기시험 등 새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영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있을 위협들은 실제적인 것이라며 코로나 대유행 동안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관련 기구들의 활동 정보를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가 5월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여부와 대북 제재 이행이 이달의 핵심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3, 4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외교에 진전이 없었다며 유엔 안보리의 주요 관심사안은 한반도 안정이라면서 미국 대화 재개를 위해 안보리 차원에서 이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발표된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편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 이행 수단을 마련하거나 각국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안보리 차원의 공동 성명 발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로 필압된 황원 씨에 대해 강제 구금에 따른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황원 씨의 신체자유를 박탈한 것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는 세계 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1969년 북한이 납치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에 탑승했던 황원 씨가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1969년 12월 11일 한국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 납치돼 필압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북한은 납치된 승무원과 승객 50명 가운데 39명을 다음에 보내줬지만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바로 강릉 지역에서 MBC 방송국 PD였던 황원 씨라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북한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의적 구금 의혹 사건들에 대해 계속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황원 씨는 납치된 뒤 신체자유를 계속 박탈돼 왔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한국으로 오지 못한 11명의 의사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황원 씨의 신체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면서 가택연금 등 법적 근거 없는 황원 씨의 계속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송보했으며 황원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부가 완전하고 전면적인 독립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를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실무그룹 보고서는 황원 씨의 아들이자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대표인 황인철 씨가 아버지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을 통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한 지 약 1년 만에 공개된 겁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며 가족들이 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 난 긴 세월을 기다렸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DOE 뉴스 김연규입니다. 영국 최대 규모의 선주상호보험조합인 UKPNI가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대해서는 보험 대상이 취소된다며 회원사들의 관련 제재 위반 위험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UKPNI는 지난 1일 공개한 회란문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감시가 계속 진행 중이며 유엔 회원국들의 공조를 통해 제재 위반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이 수집,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선주들은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또 선주들은 북한 측과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은 북한과 거래하는 선박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비용이나 수수료 지불 등이 지연되거나 아예 금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BOA에 자사 회원사들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기존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건설 현장에 투입됐던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여전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대북제재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코르만 컨스트럭션과 금능 소속 북한 노동자 40여 명이 세네갈에서 각종 건설 현장에 투입돼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같은 외화벌이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최근 BOA에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BOA가 추적했던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노동자들은 합숙을 하며 세네갈의 주택단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금능은 호텔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현지 인부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 시한을 지난해 12월 22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